메카라이트는 기본적으로 태양광에 근접하는 5600의 켈빈값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흔히 백색광이라고 말을 하는데 동영상 촬영시 이런 백색광 환경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텅스텐 또는 백열딩에서 촬영해야 될 경우 이런 백색광이 보조광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빛이 섞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 그럴 때에는 이렇게 색온도로 바꿔주는 컬러필터를 앞에 탑재하면 3200도의 색온도를 갖게 되고 백열딩에서 촬영시 비슷한 광원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하얀색의 디퓨저와 컬러필터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하지 않을 때는 측면의 자석으로 부착시킬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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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